필리핀에 대해 제가 이번에 아주 큰 감동을 받았는데요 바로 필리핀 여러분의 정신, 그 에너지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필리핀 팬분들 덕분에 아주 좋은 에너지 얻고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어서 너무 기뻐요 또 만난다면 또 그러한 에너지를 저에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제가 이번에 아로매직 케어와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필리핀에서 광고 촬영을 하게 된 것은 처음이라 저도 무척이나 색다른 경험이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되어 참으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감사해요 네 저는 언제나 항상 좀 기초, 기본에 충실한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쉴 수 있을 때 저를 잘 비워내고 또다시 채우는 작업을 언제나 반복하고 있답니다 여가 개인 시간에는 보통 누워있습니다 네 주로 누워서 이렇게 힐링을 근데 이번에 보니까 아로매직 케어에 아주 향이 좋은 오일들이 많더라고요 아주 촉촉하면서도 또 산뜻한 게 딱 제가 좋아하는 질감의 그런 제품이라 아로매직 케어를 바르면서 촉촉하게 잘 누워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스트로베리 향이 느껴지는 게 제일 제 취향이었습니다 클래식 버전은 조금 화한 뭔가 민트가 들어가 있는 것 같았는데 저는 달달한 뭔가 먹으면 안 될 것 같지만 아무튼 달달한 향 아주 좋았습니다 미모의 비결 딱히 없습니다만 행복한 생각을 하고 사는 것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좀 걱정거리가 많고 근심이 가득하면 얼굴에도 그게 표현이 되는 법이니까요 필리핀 팬분들을 제가 직접 만나본 결과 그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모쪼록 모두들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제가 필리핀 팬분들을 만나고 그런 영감을 주는 사람이라고 제게 오히려 얘기를 해주셔서 정말 너무너무 고마웠는데요 저도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팬분들 또 만나 뵙고 또 팬분들이 전해주시는 어떠한 피드백 그런 것들에 항상 성취감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나 많은 성원 보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팬분들 다 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솔직히 가리는 음식은 굉장히 많습니다 네 편식은 많이 하는 편이지만 이번에 필리핀 와서는 또 제가 안 먹어본 음식들을 경험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팬미팅 서포트도 또 팬분들께서 많은 간식들을 준비해주시고 그러셔서 네 하나씩 다 먹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제 입맛에 안 맞는 건 없었어요 맛있었습니다 격려의 말이요 격려의 말 격려의 말 여러분들 모두들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원하시는 바가 모두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에게 웃는 일만 가득하길 바라면서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빨람 잉악 생각해보는 것 같아요